똥개 안되겠다 철단 먹사 전투 한번도 안하고 체력 26드는 법 도자기 완타 어 뒷광고임 완타 뒷광고 폰벨트 하격 수돌 폰벨트 안 돼 이중타격 어디로 가지? 폰벨트 라바블린 복수를 알아봤다 수리검 쓸수나 이 개냥 — 회중시계를 못 먹는 아니 저게 에어컨이야 가수기야 아이 세상에 미쳤는 워터파크 열렸다 회중시계 완타 생활팁 자신이 돈이 쓸데없지만 가면 이발이 줄네 아플 때까지 증거하다 착각하면 돈을 마구 쓸 수 있다 맞습니다 직관은 빨리 갑시다 머단원 미션 돈 열심히 벌어서 의사쌤한테 다 가져다 놓치면 돈을 마구 쓸 수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역시 외중식이. 저도 사랑니는 똑바로 났는데. 사랑니 똑바로 나서 하루에 두 개씩 끈. 뾱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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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많다. 의사쌤이 뽑은 거 보여주던데. 자랑하는 건가? 뾱뾱. 뾱뾱. 한 트럭만 해보고 갔다 공포 관심 병법소 병법소 뭐 어따 쓰냐 병법소 연구 엘리트 더 조절하고 가자 안돼 이게 엘리트지 미친 게임 진짜 징끈 철파 형상 으 으 으 으 으 완타 두 장 나오면 잡을텐데 완타가 한 장밖에 없었구나 그래도 잡았네 오시기 타락 타락은 진짜 잘 나왔다 그러면 무감 타락 도블리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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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어 고어 전투 최면 전투 최면 필요한가 뭐 무감각 쓰고나면 어차피 저것도 다 방어 도니까 복수하러 갔다 자식아 무감각 어디갔어 도착해 아멘 그리고 뚜옥 빼기 한계 돌파 연사 선의 코 선의 코 맡아줘 선의 코의 타락이면 타락 강화 안해도 된다 엘리트 하나, 둘, 셋 물음표 개 많네 물음표 많으면 완타 몸복사장 앗쌓 이걸 먹음 내 타격 완타 데미지 3 떨어졌다 도쿠 혈안 무장해서 먹을걸 아 여기 천둥 쓰레기엔 이거 먹을까? 대가가 좀 큰데 대가가 좀 큰데 대가 좀 큰데 내 타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, 뭐놈의 소돌 약분이야. 최대 체력을 5일 씁니다. 쓰레기 이벤트. 까까 털?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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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 알, 해, 해, 해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잘못 눌렀다 아니지 여기서 연사 또 가져오면 되지 아이고 아르히리님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연 가능할까 무감각은 써야되지 않나 아르히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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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난 완 순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집 달팽이 맛있네. 이 집 달팽이 맛있네. 이 집 달팽이 맛있네요. 이 집 달팽이 맛있네요. 이 집 달팽이 맛있네요. 꼭 구슬 두번이 어차피 볶음이 있고 무장해제도 있고 체력도 96이고 도코도 있고 도코도 0코 109개 저거 타락은 똑바로 계산되나? 도코 10개 거의 다 반드시 보다 이거 빵탄 꼬리야 서접수관 꼬리 사나? 야 이게 꼬리가 사네 먹을 수 있음? 못먹은 심장 허접수관 역시 완타 정말 쉽고 강한 완타 쐈어 도코트 아무것도 안함 0코스트 카드가 제일 많이 나왔네 270골드 도자기 도자기가 일 좀 했네 요정도면 아귀 저금통 보다 더했다 황금우상 225 병법서 꼴랑 5번밖에 못봤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